감사원은 회의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을 의결한 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받지 못한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공개가 어려운 점과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에 합의해줄 것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대통령실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다령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